맥시멈 아르바이트 자자자자자 배너 채우고요 야 저거 맞추기 힘든데? 아 저 저 저 저 내 실력으로는 못맞춰 자 제 실력 한번 채우고요 무슨 소리 없이 인공지능을 이용한거죠 자 이쪽으로 가서 어 잠깐만 이 권총 뭔 권총이지? 내가 갖고 있는 권총인가? 전혀 어려울 것 없어요 아 와 쟤는 무슨 망원경을 날고있나 어 맞잔데 이번에 야 씨 야야야야 진짜 총알할꺼야 총알할꺼야 저건데요 폭발물이 있지 에너지 좀 채우고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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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쏜거야? 저기도 있잖아 저기도 있네 도망가둑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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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케이 또 있어? 또 있어? 그래요 한번 해 요청해줘 한번 해 아 이거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뭐 똥개 운영도 아니고 이거 맥스맛 스피드로 빨리 가면 안 돼 제가 보고 있어 이야 오케이 이건 어디 있는 거야 어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는데 돌아서 가야겠다 자 숲을 통해서 가자 일로 한 바퀴 도면 될 것 같아 새 타고 가볼까 어? 보급품이잖아 보.. 어? 여기 보통 보급품 있는데 보급품이 없네 자 자 차 타고 가보죠 이제 차에서는 방어모드로 뭐야 혹시나 모를 충격충격에 대비해 야 역시 차가 빠르긴 빨라 아니 근데 재그라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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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신? 통신 방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도대체 어디다 저렇게 쏘는거야 아따 시끄럽다 야 핵이도 왔어? 어? 오오오오오오~~ 오오오오우 싫어 임마 이거 한발밖에 없는데??? 두퍽 야이 넘어가는 거여 야 이제 헬기 때문에 여기 바주카포 하나만 얻었으면 좋겠는디 바주카포 하나만 얻었으면 좋겠는디 오리들 봐라 산 넘어서 못가나 에너지 써서 달리면 거의 차 속도랑 맞먹는거 같애 자동차 가는거라 살인들 먼저오세요 자 자 자 헬기온다 헬기를 조종사를 맞춰서 떨어뜨릴 수가 뭐가 있으면 좋은데 유리는 그냥 맨들맨들 하나만 보이셔 그리고 맞아서 죽지도않아 저거 아! 야 유탄발사기로 저기까지 날라갈랴? 유탄발사기로 날라갈려나? 지금 유탄발사기로 쐈는데 오호! 너 임마 너 얘만 죽여 얘 오케이! 맞았어! 오케이! 아유 진짜 죽였네 로켓파 없이 유탄발사기로 죽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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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! 오 죽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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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바로 옆에있나? 자 해서 채우고 지금 여기 있었지? 오케 오오오오오오 야 자 배지 않 죽었어? 슬라이픽이 하늘에 죽은줄 알았는데? 여기 한 명 더 있어요 야 뒤로 돌아서 올려고? 전술 전략을 좀 아는데? 하지만 내가 그런거에 당할 내가 아니라고 슈퍼 나노 슈트를 입고 있거든 슈퍼 나노 슈트